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런던 미 대사관 브리핑에 참석했던 미 우주사령부 모하우스 장군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정확히 인용하자면 미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만일 누군가가 미 합중국 혹은 우리의 동맹국 또는 파트너 등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군은 이어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보와 2050년대에는 우주경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이 미국에게는 궤도 내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택지만을 남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듯 현대문병 전반은 위성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격추한다는 것은 통신금융시스템, GPS장치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첩보 수집, 미사일 유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러시아, 인도는 이미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자국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대위성격추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적국의 위성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주공간에서 위성을 격추하면서 발생하는 잔해들은 오히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가합니다. 21년 러시아가 자국위성격추실험을 했을 때는 추적 가능한 것만 파악하더라도 1500개가 넘는 잔해들을 남겼는데요. 이런 잔해들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연쇄위성파괴, 즉 캐슬러신드롬에 대한 우려의 일환으로 미국은 작년에 이미 대위성미사일시스템 실험을 금지하자는 중지성명도 냈습니다. 모하우스 장군은 만약 잔해구름을 만들어 이 잔해들이 궤도에서 십수년을 머물게 만든다면 이는 본인 집 뒷마당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셈이라며 결국 본인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역시 기술개발을 아예 중단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다만 무책임한 실험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단건데요. 모하우스 장군은 이런 대위성 요격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당장 오늘 밤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지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만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우주선 하나가 비밀 임무로 완수하고 귀환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주에서의 갈등 역시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개발의 미래에 어떻게 되다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